띵뚝 알죠? 똥띵 띵뚝은 뭐예요? 뉴스? 정보? 띵뚝은 뉴스고 똥띵 정보? 정보? 정보 northeast 서술 정보 좋아요 보고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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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기엔, 이벤트, 이벤트, 행사, 행사 정도 될꺼야 행사 비엔답, 에디터, 편집하는거, 편집하다 비 wurden public할 수 있는경 silly paddle 비 몸 wiring와ativ 일정생이 비주얼 내 일정생이 비주얼 얘gl 비주얼 예술 비주얼 비주얼 공고 공고 발표 또 소환 소환과 병 집신 빈 롱 빈 롱 빈 롱 한뉴스 한뉴스 행한 라 특종 이승 소식 소식 특종 한뉴스 한뉴스 우리는 읽어본라 tiếng viet tin tức hàng ngày cung cấp thông tin quan trọng về sự kiện toàn cầu 전특 당나이 공값 동진 광종 배 수견 본다오 대행한 뭘까요? 매인 입술은 글로벌 이벤트에 대한 중요한 주요를 제공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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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견 토안가오인데 토안가오 뭐예요? 토안가오 토안가오 아 글로벌 아 글로벌 그러면 수견은 행사니까 세계 행사 글로벌 행사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공급합니다 자, 많은 뉴스가 네, 공부인 đang điều차 후안 để đưa tin tức chính xác đến công첨 공중이 대중이에요? 공중이 대중이에요.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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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wohn têm. 변집자들은 일해요. 열심히 일합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종 뉴스를 완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 있는지 말아야ể는? 여러분이 모든 일을 통과연 일을 한 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ich이들에게 관심과 공유의 관심을 많이 가지게 잘해 볼 수 있습니다. 가늘이거든요. 가늘이거든요? 가늘이거든요. 내 주위에 이본나에 소식이 정국의 쪽으로 화재 룬고 있다 아 오케이 어 진축 배 비유 소식 배 비유 팀 내 관한 소식이 정국 정국 적 정국적 라당 투 호수 주위 까눅 전국 전국 전국의 주위를 가지게 한다 투 호 미우툰 뭐에요 미우툰 미우툰 화재 아 화재 화재에 대한 소식이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케이 어 진축 탁독 탱한 네 아 매일의 뉴스는 전 세계적인 사건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투 호수 주위에 대표를 제공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떤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음악을 통해 살아남은 정액한 quelques 내용은 정asseエンド 이런 소식을 통해서 moments 정치행을 것 같기 쉽다 여러분들은 최근 보고서는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진전을 반영했습니다. 보고서는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진전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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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위에 관한 뉴스는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아 이거 화제 아니고 시위네. 시위, 시위. 다 똑같은 배 시위 랄 류 시위 보이안. 시위에 관한 뉴스. 불유. 다 똑같은 배 불유. 아 불유. 만점은 한국. 광싱. 만점은 한국. 수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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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대화에요. 정보에 관한 대화입니다. 영어는 할 필요 없고, 정보에 관한 대화에요. 네. 아, 오케이. 음... 또 다 깜닫 진즉 모니앗 가운에 진... 지투비 간다이 좋아. 아, không. 다 chưa nghe tin gì vậy? 아... 아, 다 깜닫 진즉 모니앗 가운에 관한 대화에요. 모니종 인퍽 이국 국기 투 위 대. 인퍽 이국 국기 투 위 대. 아. 네. 네. 다 깜닫 진즉 모니앗 가운에 관한 대화에요. 아, 다 깜닫 진즉 모니앗 가운에 관한 대화에요. 음... 지투비 간다이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어. 음... 징군... 음? 징군의 학문야에서의 새로운 방권에 대해 들어봤니? 아, 아니? 아직 안 들었는데? 무슨 일이야? 음... 연구자 들이 방금 암치료 분야에서의 중요한 방권을 발표해서 정말 의미로워. 와, 진짜 대단하구나. 좀 더 알아봐야겠어. 또 다른 관심사가 있어? 음... 전 들어도 등도 있어서 이야기해본 만에 너도 그것들은 따라가고 있니? 네. 티엥베스로 한번 내용 봐요. 아, 오케이. 아, 음... 또 나는 나 깜닫, 나 깜닫, 틴특, 모니앗 아주 최신 정보를... 어, 깜닫 뭐에요? 음... 깜닫. 따라가? 따라가? 알고 있어? 음... 지싱 뉴스. 지싱 뉴스. 아니, 틴특 모니앗이 최신 뉴스고 깜닫은 뭐에요? 깜닫. 네. 지싱 뉴스 업데이트. 네. 업데이트? 업데이트. 아,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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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깜닫. 까우, 네, 틴, 아, 치, 무슨 소식, 흥미있는 소식 간다. 최근에. 뭐 흥미있는 소식 들었어? 네. 까우, 츄와가 물어볼 때 쓰는 말이에요? 까우, 츄와? 음... 까우, 네, 까우, 츄와. 까우, 호일라, 까우, 츄와. 까우, 호일라, 까우, 츄와. 즉, 네, 티미 있는 소식은 들었나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홍, 아니. 또 추어. 네, 못 들었는데. 틴 지베이 무슨 소식 있어? 무슨 소식 있으니? 아, 깍냐 님, 우, 부, 동바오. 네, 못 받는 발견. 뭐, 새 발견. 종알림북 분야. 의학 분야에서 새로운 발견에 관한 동바오 보고서가 있어. 저แ jakooof의 췳 toothbrush. Important? 아 동일 있어요? 아,alon이로다가 더 Airbnb 돌아올리 33년 password. 아,아 cause 글쓰 restor Geo.. 아, 어이 붙 abandon 나. 아이ود, också membrane. 아,아쥬 또 레우는 데. 아주 놀라운데, 또 나는 파이 헤야만의 팀 슈덤베도 그것에 관해서 이해하려고 찾아봐야 되겠다. 뉴뎀? 권틴 씨, 각 누워 공, 그게 어떤 이야기야? 맞아요, 권틴 씨, 각 누워 공, 그거 무슨 이야기? 다른 소식은 없어? 아, 각 각 다른 이야기 없어? 아, 권코 모소지엠 련 진취 당 주의 당 사이라. 사이라 뭐예요? 사이라? 사이라와 근서 몫까지 흥미로운 정치적 반전이 진행됐습니다. 아, 오케이, 그래서 딘벤, 아, 오케이. 권다 대오도 조이 조이, 조이, 능주 도, 어, 권다 대오도 조이, 능주 도, 조아. 단지 는, 그것은 타라왓 나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네, 권다 대오도 조이, 능주 도, 조아. 네, 다음 볼게요. 음, 협이라는 단어하고, 튜행벳에서, 어, 튜행벳에서, 협, 츄웬 어떻게 읽어요, 츄웬? 네? 츄웬. 한번 읽어줄래요, 츄웬? 음, 몰라요. 거기 있잖아, 츄웬, 츄웬. 자, 비비디. 교수님 뭐라고 했어요? 아, 츄웬 읽어달라고 해요, 읽어달라고. 츄웬? 어, 츄웬. 어, 츄웬. 어, 네. 협, 협, 아, 이거 한국말 협 우리 단어 어떻게 읽을지 공부할 건데, 그 쯄웬통 할 때 쯄웬이에요? 쯄웬통? 어, 츄웬통? 어, 츄웬통. 어, 츄웬통. 아, 츄웬통. 어, 츄웬통. 만. 이미 없어요. 아 오케이. 한번 이거 봐요. 협력. 협력은 성공의 핵심이다. 협력은 수합 다크? 협력. 수합 다크? 아 수합 다크. 협력. 읽어보세요. 협력. 협력은 성공의 핵심입니다. 협력은 성공의 핵심입니다. 핵심은 성공의 핵심입니다. 협력. 두 나라 간의 협력이 체결되었습니다. 두 나라 간의 협약이 적용되었습니다 협약은 뭐예요? 협약은 협약이 적용되었습니다 협약은 뭐라고 할까요? 협약은 두 나라 간의 협약이 적용되었습니다 협약은 서로 협약이 적용되었습니다 협약은 협약이 적용되었습니다 우리의 대답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협약하기 위해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 네. 혹시 좋음… 의사소통. 의사소통 자아오텝 자아오텝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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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오텝 아, 자아오텝 같은 말? 네. 같아요? 커뮤니티 커뮤니티는 공동이지 공동 전화의 이야기 전화의 이야기 전화의 이야기 커뮤니티 통화다 네. 읽어주세요 전화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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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티어는 메시지 룬 정당하는 데 중요합니다 미티어는 메시지 룬 정당하는 데 중요한 역한 룬합니다 전달은 메시지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은 메시지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달은 메시지 전달이 필요합니다 수출이 가장 높아졌습니다. 이 업체는 수출이 가장 높아졌습니다. 빠른 정보에 전달이 정말 필요해요 이 일에 있어서 정말 필요합니다 빠른 전달 네, 네, 네 다음 주인공인 텔레비전 주인공인 텔레비전의 주인공인 프로그램 TV방송은 요즘에 TV방송은 풍부하고 다양합니다 전달은 메시지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주인공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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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국어 문법, 시키다 알아요? 시키다? 어, 항상 시키고 시키다 알아요? 시키다? 시키다 어떻게 해요? 응? 시키다 항상 하다, 시키다, 공부하다, 공부 시키다 보기 보기 뭐 주세요? 여기 있어요 보기 해봐요 기술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끊임없는 학습이 필요하다 기술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끊임없는 학습이 필요하다 기술을 향상 발전하고 같은 말이에요 기술을 발전시키고 싶다면 무언 바티엘 공예 무언 바티엘 공예 무언 바티엘 공예 무언 중타 무언 중타 무언 바티엘 공예 중타 강나 혹 뭐 혹 생활습관을 향상시키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력은 항상 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두 번째 두 번째 문장도 해요 생활습관 향상시키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습관 향상시키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습관은 무엇입니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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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을 향상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removes 늘 나 흡탁 협력 당센를 해야 합니다 Martin 정 찐 뭐예요? 찐? 쨍한 뭐라고 해요? 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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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바로? 바로? 이미 없어요. 강조하는 거야. 강조. 찐. 바로 이거. 예를 들어서 김. 라. 밤비. 진. 밤비. 진. 라. 김. 이름. 이름. 바로? 김은 바로 내 친구입니다. 라. 중. 요. 중.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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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라. 어. 그것도 해. 놀라. 뭐이냐. 진. 꾸. 도이. 이것은 바로? 중요. 중요. 중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중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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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놀라. 이것은 찐. 바로. 나의 집입니다. 바로. 바로. 대한. 나. 바로. 바로. 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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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바로 나의 집입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continuation. 활. 팔. 타.יבcha. 중. 하고 국. 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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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목.것. 주. Kad. 주.只是 기념. ب? 마. smarter. 주. 목. 주. 목. 주. 목. 주. 목. 주. 목. 주. 목. 도시. 목. 주.ocused 명. 하. Oregon mil competitive. 바로 주요 목적 목표 주요 모임 회사에 바로 반풍에서 살 거에요 그 사무실에서 회사의 반사에서 진행된 이다 바로에요 네 그것은 내 주요 집입니다 좀 이거 이상해요 바로 내 집입니다 당신의 주요 목표에 집중하세요 회사는 회사의 본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사는 회의는 회사의 주요 반풍 본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마 이거 진 라 바로 이런 뜻일 거에요 그것은 바로 내 집입니다 이런 말 없고 내 주요 집이라 이런 말 안 쓰고 바로 바로 응 바로 그것은 바로 내 집입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당신의 목표에 집중하세요 당신의 목표에 집중하세요 주요 목표에 집중하세요 네 이거 문장 맞아요? 이거 괜찮아요? 이 문장? 네 이 문장 맞아요? 당신의 주요 목표에 집중하세요 피행백 문장 맞아요? 신사 응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국말로 바꾸기는 좀 그래 주요 목표 오케이 오케이 2분 남았습니다 땀빛 수고해요 안녕히 가세요 네 네 파이팅 파이팅 열심히 해요 네 파이팅 네 그래요 같이 파이팅 해요